네, 또 오늘 시장 단연 특징주, 조선 기자재, 조선 관련 주들인데요. 현대중공업을 보고 계십니다.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올랐어요. 지금 한 3일 정도 간만에 시장이 조정세를 받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아웃포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알려주셨다시피 수주 단가가 12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럴 정도로 현재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수주라는 게 지금 자막에도 나갑니다만 고부가치성에 대한 선별 수주를 한다는 게 도크가 2.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발주하면 최소한 2.5년 이후 3년 정도 있어야 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넘어서는 순간 가불이 바뀐 데입니다. 여력이 없는 거죠. 만들어달라고 해도 만들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가는 안 받고 니네가 조금 아쉬운 소리 하는 쪽을 우리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조선 업종이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소외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기 소외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델리에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는 조금 쓴소리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배를 수주하면 어느 회사를 사야 됩니까? 똑같은 회사가 4개예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미포조선하고 3호중공업까지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별개니까. 그렇게 모르는데 정말 현대중공업이 배를 수주했다? 저도 어느 회사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를 당했었는데 어찌 됐든 다 지금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의 소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배를 수주하면 4개 회사가 다 올라갈까요? 저도 이건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이행이 좀 연관성을 못 따지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연관성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주당가에 대한 상승, 이것에 대한 영업이익의 증가, 현재 지금 물류 대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조선 업종이 오늘 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받았던 게 지금의 실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단가가 많이 상승되는 지금 수주 받는 것들은 2024년 이때쯤이면 실적으로 반영되고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미래에 호식적이 나올 것으로 이제 당연시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저가 수주 받은 게 2018년, 19년도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락됐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에 받은 게 빠르면 지금부터 인도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재무제표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꽤 긴 안목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좀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봤을 때 지금 우리 관련 종목들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다른 회사와 다르다라는 것들. 삼성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지금 단기간에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회사가 주주 친화적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이번에 현대중공의 모습은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삼성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부실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업종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